크리에이티브 하라라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벤치마킹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게 참 따라하는 거랑 한 끗 차이인데요 한국에서 요식어 브랜드 뭐 하나가 대박이다면 카피 브랜드가 속출하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지껏 카피했던 브랜드가 원조보다 잘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카피 브랜드들이 원조 브랜드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약간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카피 브랜드를 하시는 대표님들의 인터뷰를 가끔 보다 보면 자신들은 카피를 한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참 한 끗 차이인데 벤치마킹과 카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벤치마킹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식업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